스테이크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82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 레이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82 메이저는 다 작사, 작곡을 할 줄 알고요. 일리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끼리 만든 곡이고 제가 직접 가사를 쓰고 창작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저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을 꿈꾸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유명해지고 싶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왔나 갔어 이 목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해지면 말에 힘이 생기고 제가 하는 음악이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런 게 제가 목표했던 아이돌이지 않았나. 중학교 3학년 때 뮤지컬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서 받는 환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아이돌 오디션을 보자. 제 형 알고 있지만 피곤아미니키오인데요. 형 따라가서 오디션 봤어요. 형은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Just don't give up. Don't work hard. 저는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제 엑소의 백현 선배님의 영상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계속 빅뱅 선배님들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음악 하고 싶다. 무대나 뒷현장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여서 아이돌 가수가 한번 돼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희를 진짜 레어하우스부터 지켜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각종 SNS를 통해서 많이 콘텐츠들을 올려왔단 말이에요. 완전 초반때부터 좋아해 주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첫 마디로 되게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데뷔 준비하니까 뭔가 되게 기쁘고 행복해요. 내 꿈 되고 있다, 약간 만들고 있다 그런 느낌. 3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저희 멤버들과 데뷔를 하게 돼서 한편으론 되게 신나고 한편으론 되게 고맙고 저희만의 음악을 하고 저희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고요. 저희 AD2 메이저 드디어 세상에 나오니까요. 진짜 연습 많이 했고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뉴욕 미러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종 succeed. 없이 가져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설치하러cer가 되겠습니다. 언제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산업의 위치에서 산업회에 설치한다. 포크업에 문gre Elise 빌드시 동작을 위해서 차이는 다른 운동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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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무슨 일이시지? 드디어 우리 데뷔 얼마 안 남았다. 데뷔가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고 일단 숙제 검사부터 하자. 자기소개 준비 다 했지? 비곤아? 너무 조용한데? 그럼 내가 리더니까 먼저 솔선수범에서 보여줘야지. 에이 역시 너. 그렇지. 안녕. 나는 82 메이저 리더 성일이야. 팀에서는 최장신을 맡고 있어. 키는 184. 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분위기 메이커? 하루 종일 하이텐션이어서 그런가. 그럼 같이 텐션 올려볼까? 눈웃음 발사! 난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 진짜. 배드민턴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취미고 근데 요샌 농구랑 축구까지 다 잘하는 만능 아이돌이지. 음. 뭐니 뭐니 해도 나의 가장 큰 매력은 춤. 이거야. 내 춤 실력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래? 시그니처 하트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엄지 하트. 이거 진짜 아무도 못하는 거다. 데뷔해서 팬분들 만날 날이 진짜 너무 기대돼. 가자. 레츠고! 안녕하세요. 19살 남성모입니다. 저를 멋지게 소개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메모장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렸을 때 제 꿈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경기를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멤버들이랑 꼭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해요. 프랑스 노래, 스페인 노래, 모든 나라의 노래를 들어요. 마지막으로 패션. 청바지, 그리고 셔츠에 꽂혀있어요. 옷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쇼핑할 때 너무 행복해요.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만드세요. 안녕! 안녕! What's up? I'm 윤예천, or Timothy. 나는 19살이고, 캐나다에서 봤어. You know I'm an 82 major, right? I like fun things. 세상에는 재미있는 건 너무 많아. 내가 그린 그림인데 예쁘지? Skateboarding. I wrote it in the music video. You've got to watch it. Dance. You already know. 나나나나나. To tell you more about me, I think I'm pretty laid back. I think that's why I like the time before I go to sleep. Probably around 11시쯤? My position in the group is main dancer, sub vocal, sub rap. 나는 잘하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바쁘지만 그래도 행복해. Yeah, I do rap making and producing most of the time. 기대해 줄 거지? I'll work hard and become a great idol. 우리 82 major, 그리고 나, 예찬이. 앞으로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82 major 도균입니다. 조성일입니다. 남성모입니다. 황성빈입니다. 황성빈입니다. 예찬이고요. 박석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바로 서울에 와서야 처음으로 먹어본 쉐이크 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그때 처음 오었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건물 아세요? 제가 이 건물 보니까 갑자기 웃긴 썰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 왔을 때 이만큼 높은 건물을 처음 봤단 말이죠.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뒤로 다 빠질 뻔한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이제 뒷통수 이렇게 딱 가봐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흔치 않아요. 저 같은 손놈이 가능합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알았죠? 우리만 합시다. 드디어 왔습니다. 최대한 처음 왔을 때처럼 생각을 해봐서 주문을 골랐는데요. 저도 사실 매장을 안 먹은 척이에요. 짜잔. 아, 혹시나 제 고향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충청북도 제천시라는 고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도 털어요. 감자도 털고. 소밥도 줘도. 뭐 이런 인생을 진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 몇 개월 지나니까 고향 친구들도 성명 나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힘들이 좀 채워진 그런 빈자리들. 고맙습니다, 형들. 밥을 잘해봅시다. 서울 사랑해요. 제가 시골 사랑합니다. 그냥 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왔을까요? 제 홈그라운드. 네, 제 홈그라운드. 볼링장입니다. 볼링 치려고 헤팅하고 있습니다. 본인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손목 아대고요. 그 다음에 장갑. 안 미끄러지려고 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다 테이프들. 이거는 이제 스포츠 그립이라 해서 공 안에 끼우는 거고. 그렇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러가보나? 여기다 어떻게 하나. 진짜 속준이 실력. 일단 몸풀기. 우와. 잘하긴 하네. 여기서 속준이 보다 잘 치면 되는 건가? 그렇지. 나쁘지 않아. 굿샷! 너 속준이 팬인데 성무한테 빠지는 거 아니야? 야, 성무. 야, 성무. 야, 볼링 너무 잘해, 형. 왜 진짜 진정해? 야, 하기 싫지? 하기 싫어, 하기 싫다 그래. 뭘 하기 싫어? 난 지금 누구보다 진심인데. 그럴 때 로진가루. 저도 이걸 쓰고요. 그래? 하이크 코어스 볼이라고. 코어가 비대칭으로 나와서 한발력이 있고 웅장에 세포리. 팔 좀 보세요. 볼링으로 다져진 팔팩입니다. 1점 차이요. 1점 차이요. 1점 차이요. 아, 그러니까. 드디어 제가 원하던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요. 아니, 둘이 너무 그냥 까불더라고요. 절 이길 수 있다고 학교 선수 출신 앞에서. 이따 코트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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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무릎 꿇고 난리난리네, 그냥. 어때? 허무하게 이렇게 큰 전수 차이로 진 소감이? 6점 됐다, 그래도. 야, 6점 됐다. 자, 이찬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지.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자, 그렇지. 그렇게 뛰어. 잘 살려. 배드민턴이 살 빠지는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인 것 같고요. 자,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다이어트 하려면 꼭 같이 치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유독 기술인 허리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훨씬 큰 상태예요. 184한테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기술. 사람이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 보면요. 버텨요, 앞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당길 때는 뒤로, 뒤로 돌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누가 이렇게요? 무서워요. 아니. 아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아니. 너무. 안 아프죠, 근데. 네? 이런 건 사전에 얘기가 없었잖아. 다시 한번 안아둘게요. 이렇게. 앞발을 집어넣고. 밀드다가.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신경을 한번 해주세요. 롤러코스터 타네. 이거 한 마디. 싫어요. 뭐? 치밀감을 입고 하는 위에서. 이렇게. 아까는 안아야 돼. 뭘 하는지 물어. 갑자기 왜 안아. 그냥 안아주면 돼. 그냥 안아주면 돼. 야, 경찰 불러. 이거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구요. 나누면 쓸 수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하면 큰일 것 같아요. 경찰이 형. 너의 링크가 안아주셔서. 갈뻑기 싫어. 통장. 대하일. 링크가 안아주면 돼. 러시아. 3세기 안아주면 돼. 4세기 안아주면 돼. 4세기 안아주면 돼. 4세기 안아주면 돼. 5세기 안아주면 돼. 다시 한 마디. 러시아주면 돼. 아직도 안 했지만 괜찮아요, 알았죠?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 스케이트 보이던 거였는데 제가 11살이었어요. 11살? 10살? 저는 캐나다, 토론에 있었어요. 사실은 시간 없잖아요. 근데 시간 있을 때마다 스케이트 보이러 가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트릭스 배우고 싶어요. 내가 원래 못하는 거를 약간 도전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스키포도 너무 좋았어요. 쉰베이! 자, 송준이의 1, 2, 10, 2. 오우! 아, 쉿!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오우, 쉿!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지럽다고 말했죠. 바지 밟았어요. 이거는 피아노.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예아.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우, 예아.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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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이걸 찍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작업하고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에 곡을 올리곤 했어요. 올려놓은 곡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게 클라우드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나 돼서 지금은 랩을 자주 합니다. C 랩보다는. 연습생 되기 전에 진짜 음악 거의 처음 했을 때 만든 곡이에요. G RUN AWAY BUN AWAY G RUN AWAY G RUN AWAY G RUN AWAY G A W G A W 예능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후우 82메이저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돌력 관련 예능 수업을 예능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어 부끄러운데요? 자연스러워 오오 나온다 교실 문을 열고 입장해주세요 문을 열면 어떤 광경이 있을지 사실 예상되긴 합니다 헬로코리아 뭐 무슨 헬로코리아야 난 맨디짜리 다음 누가 올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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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아 나이스 뭐야 왜 치는거야 우와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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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였는데 할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고싶은 얘기가 있어 뭐예요? 아니 어떻게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교복이 안 어울려 우리? 우리? 야 찰떡이잖아 역시 내가 제일 잘 어울리구만 나 교복 입은 보지기도 없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 귀여워 오늘은 우리 첫 수업이니까 뭐 할까? 학교에 와서 뭘 할지 근데 선생님이 재학했는데 왜 내 이름이 적혀있지? 뭔 소리야 나 오늘 여기 학교 처음 왔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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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리트 메이저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성공 배지 배지 다 내가 달아야지 근데 배지 중기 전에 우리 또 이름 지금 없잖아 이름표? 허전하긴 해 나에게 너희 이름들이 있지 오우 윤예찬 아 땡큐 황성빈 아 감사합니다 아 6개면 크다 6개면 크다 평소에 케이팝 많이 봤으면 알겠지 아 아 알지 알지 그럼 이제 우리 팀 나눠야 되잖아 혼자 있는 게 막내니까 우리가 리더로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씩 골라가자 좋습니다 한 명씩 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자 뭐 각자 어필 한 번씩 내가 독인이보단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를 뽑으신다면 제 한 몸 불사질러서 남장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이성적 의미죠 예찬이는 그냥 뽑으라 뭐야 뭐야 이 자신감을 형은 굳이 어필 안 해놔 어디 가면 잘할 거야 너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예능감만큼은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좋았다 다시 봐 난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자 전 성모를 데려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성모 우리 팀 성모 우리 팀 제 팀 오고 싶은 분 불러주신다면 저 어필 한 번 해보죠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 야 안 불러줄 수도 있어 그래서 누구 뽑을 거야 예찬이 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던 거 아니야? 안 넘어진다 하이 하이 보호 아 넌 나 뽑지 마라 그냥 자 그럼 석준이 형 받아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성빈 우리 팀 아 잘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좋아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오오 오늘 예찬이 형한테 형을 믿을게 우리 이 형은 믿으면 될지 일단 에이스 가운데로 아 에이스 오시죠 자 야 우리 팀 이름은 삼성이야 알겠어? 아 맞네 삼성이네 우리 대기업이야 대기업 우리 대기업이야 대기업 아이디어 뱅크 좋아 삼성 우리는 엘XX 왜 왜 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윤혘찬과 아이돌 합시다 그럼 예아 이 형 말고 없어 우리 믿어야 돼 맞아 아니야 갈 수 있어 오케이 너 못해? 그럴 것 같았어 파이팅 가자 삼성 파이팅 민개찬 가이드를 성공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요 안 넘어진다 가위바위보 결의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 우리가 성공 레츠고 그럼 순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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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이스가 앉아야겠네 두 번 하니까 그렇지 성모 씨 오시죠 검은 이성 검은 이성 성혜 선배 성모 사랑해 이거 언제 쪘어? 그니까 언제 쪘어 잘한다 윤 차 다시 네 가겠습니다 차 차 와 TV에서만 보던 거를 자 가보자 갈게요 시작 시 아 시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키 선배님한테 패스 패스 방송에서 보던 거랑 전혀 달라 뇌가 해야죠 그냥 낫네 뭐 그냥 얼마나 잘하면 보자 아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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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부터 네 편하네 편하네 사람보다 어렵다고 아 아 야 야 야 와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뭐 어디 어떤 거 해야 돼요? 정의를 보고 잠깐 인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희 팀이 저희지요? 나 참아 참아 나 잘할게 이번엔 잘하겠습니다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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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어이 카자 오케이 그러시죠 선배님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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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인영웅 선배님 인영웅 선배님 인영웅 선배님 나 몰라요 인영웅 선배님 저희 할머니의 최고 아이돌이시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야 근데 너무 어렵다 머리가 새하얘죠 괜찮아 쉬운 거 참아 쉬운 거 참아 쉬운 거 참아 여기 금방 오니까 기다려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야 왔다 어 오 오 최완 선배님 김채원 선배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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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e sok 고 왜 모르지 걸 내가 진짜 어떡하냐 자 여기 순서 한번 바꿔도 될까요? 잘ò 처음 못ажи 너무 어려워 처음에는 나도 못한것 같은데 adows 이렇게 포메 girls 설배 표정이 손부 3점 못하겠어 대답 정하지 마. 맞습니다. 시작! 산하 선배님. 호시! 호시 선배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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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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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니, 뭐하니? 저기요! 너가 맞추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 좀 더 공부하자, 우리. 시작! 청하! 아니, 청하? 아, 너 진짜. 자, 알아? 바로 가자. 하나. 송민호 선배님. 호우! 창원영 선배님. 싸이 선배님. 재현 선배님. 민지 선배님. 잠깐만,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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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자, 할 수 있어. 마지막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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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선배님. 미미 선배님. 미미 선배님. 좋았어, 삼성. start. 오. 오. 정비 쌍박. 오. 보는거. streetcar. 빛이 귀엽다. 오. 오에스앞아. 오, 으. 리어? 섀리 Khmer. 섀뜸 Nonn己 BAR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뇌에서는 말이 안 돼, 입이 말을 안 해 아, 부티크 부티크 너무 빨라서 그런 거잖아요 진정을 못 하겠어 야, 벌써 차이가 느껴진다, 벌써 이게 삼성과 윤혜찬의 차이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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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래 깔끔하잖아 깔끔하게 있어, 느낌이야 2교시 때 보자 야 뭐야 끝났다 2교시 아, 이거는 쉽다 개인전에 이긴 사람은 배치 4개 획들 개인전 이제 더 달 때도 없는데, 아, 정말 리더님 불렀잖아 이거 개인전이야 Please help me 내가 또 평정심의 아이콘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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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어? 자신 없다 자신 다 있어야지 어우, 나 지금, 지금도 떨려 떨려, 따로 떨려 몇 정도 나오려나 나부터 바로 한 번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육볶음 뽑기 제육볶음을 제비뽑기 아니, 이거 심장이 빨리 아니, 이거 심장이 빨리 아니, 이거 평정심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심장이 빨리 두잖아 20개 정직하게 해야 돼 정자세, 딱 직각으로 도전 시작 하나 5 20 오케이 오케이 아, 점점 올라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면 심장이 방향이 점점 오르지 야, 근데 너 너 사람 맞아? 멈췄어 아니, 나 터네 이거 평소에 체력이 좋은 거야, 이 정도는 잘 표정 봐, 지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봐 어 아 깜이 아 조금만, 조금만 안 돼 조금만 안 돼 일어나, 우리도 없이 데뷔 못해 일어나 잘한다, 잘한다 77 우와 평소에 패러드 펴기 많이 한 거지 헤헤 와, 정보가 잘한다 77보다는 아래로 가야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처음부터 쎘다, 77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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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포 영화 보기인데? 어? 내가 이걸 못 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가 콧볼 다음에 아니, 너 궁금하잖아 아, 그래? 어, 이거 어, 이거 하... 하... 어 어 오케이,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야, 점점 내려가는데? 오 뭐야 왜? 너, 너 화면 오른쪽 배터리 보고 있었지 야, 야 나도 심장 찔고 있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야? 2 2 6 6 6 우와 62? 오 손에 땀이 근데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이게 왜 62야? 아, 힘들었어 아니, 오히려 지금이 지금 102인데 나 연습해야 되겠다, 지금 연습했다면 되네, 그게? 이거다 이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후키신 강림했어? 엄청 신 음식 먹기 하나, 둘, 셋 먹는 거 보다 맞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메모 도전 아우, 내가 침이 보여 내가 침이 보여 삶했어? 몸에 좋은 거야 그래, 몸에 좋죠 비타민C 아 오케이, 오케이, 레츠 고 말이지, 말이지, 말이지 와, 올라간다 93 쭉쭉 올라간다 이거지, 이거지 야, 나이스 야, 숨 잠시만, 너 살아야 돼잖아 숨 안 쉬어? 아니, 숨 안 쉬어래 숨 쉬어, 숨 쉬어 어떻게 이거 유지하지? 네 왜? 아, 말했더니 62 자, 선물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결승해서 보자 제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게 이가 안 올라간다 그래, 살구 속 속에 해봐, 힘들어 야, 물 마시는 게 뭐 어때서 하람절 그래, 하람절 응 그건 뭔지 모르겠다 자, 이제 내려간다 거짓말 탐지기로 전기 충격 여기 가운데 앉으시고요 솔직히 그런 거 예민하거든 야 엄석준이다, 엄석준 그렇지, 엄살석준, 엄석준 이게 뭐, 뭐야? 나도 레벨 먹을래 와, 나 실물 처음 봐 처음 봐, 이거 야 54인데? 야 54인데? permis아, mart 14! 아, 이건 강이다 congratulations 패시부 스케이스이 있어요? 기, 김현統 아니, 안 불려? 고개 내린 거잖아 질문을 진짜 곤란한 걸로 해야 돼 질문할게 우리 멤버 중에서 진심으로 싫어하는 멤버가 있다 아니요 아니요? 정진이는 우리 팀을 사랑하구나 이런 제목난 피해 빨리 이상한 질문 드리고 싶다. 나, 나, 나 할래. 연습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다. 와, 이거 이렇게 해? 빨리 대답해. 네. 잠깐만요. 지금 한번 듣지 마세요. 자, 맞다. 연습하는 게 더 좋아? 잠깐만, 이걸 생각 못 했는데. 아니, 좋을 수 있지. 왜 그래. 같이 연습하는 거 좋아? 근데 왜 이런 거 거짓말? 53? 53? 소 이지. 가능한 숫자냐, 이게? 심장이 천천히 뛰는 남자 박석진입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미스터 막매타운. 뭐야? 손 떼지 않고. 아, 동근아, 보입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여기 송빈 형부터. 형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준비가 됐어? 형이 사랑한다, 인마. 아니. 아니, 모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접착면이 있는 거는 단단한 물체랑 잘 붙어. 형, 사랑하죠? 아이, 그렇지. 해보자. 시작. 뭐야,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이거 CG까지 마저 다... 석진이 형. 저거 앞에 가졌어, 앞에 가졌어. 아, 진짜. 고고고고. 이근아, 내 사랑이다. 격하게, 섀도우 복싱 더 격하게. 심박수 올라간다. 아, 안 되십니다. 야, 110. 야, 좋아. 올라가는 거야, 쭉쭉 좋아. 빨리 털어, 빨리 털어. 뭐해, 시간 없어. 털어. 털어. 오, 오. 야. 140. 150? 150? 150? 150 돌파. 이미 늦었어, 1초 남았어. 143. 와, 대박인데? 내 사랑 어땠니? 앞으로 좀 보지 마요. 나 한다, 이제. 그거야. 공포 영화 보기. 오케이. 너, 겁 많잖아. 구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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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식.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자. 아, 깜짝아. 야. 벌써 누르는데? 디디가 다른 거다. 다른 거야? 아, 디디가 너무 눌렀어. 내가 엄청 눌렀어. 내가 엄청 눌렀어. 헷갈리는데? 더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야 돼. 점점 내려가. 거의 다 왔어. 아, 62. 아, 너무 웃겨요. 아, 웃겨? 무서운 것보다 너무 웃겼어요. 1등은 석준이. 1등은 석준이. 나이껏. 인정하지 않음. 잘못 꼈어. 나 너무 세게 쪘어. 다 똑같은 위치에 꼈어. 아, 뭐야. 어이. 어이. 어, 3교시. 3교시 좋아. 3교시. 근데 뭐 삼성이 벌길 거니까. 아니, 우리. 우리 윤혜찬이야. 우리 윤혜찬 팀. 우리 윤혜찬 팀. 불긴 한데? 팀워크 팀워크. 팀전이네. 근데 그러면 음식이면 치킨이라 하자. 한 명이 메인을 갖고 오고 서브를 갖고 오고 소스 같은 걸 갖고 오잖아. 치킨? 치킨무? 소스. 포크나 뭐 그런 거 필요한다고 치면 나이프 필요한다고 치면 이 차이가 그걸 가져오고 이제 너는 재료를 가져오고 이런 느낌.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다. 빨리 해. 너희부터 해. 어, 그래. 아니면 진짜 가위 가위 보. 아, 내가 리더. 괜찮아. 야, 미안하다, 얘들아. 헤이, 윤혜찬. 레츠고. 오케이. 오, 와우. 어우, 헷갈리는데? 봤던 거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하죠? 음, 일단은 짜파게티. 어떻게 하지? 이게 나 기억 안 나. 마시멜로, 마시멜로 왜 들어가 있지? 지금 믿습니다. 사실.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야. 아니, 되지 말이야. 리더. 윤혜찬 팀이 윤혜찬을 못 믿네. 얘들아. 우리 있던 거 아닌. 달라. 다르대. 야, 다르대. 저렇게 뭐 갖고 온다고? 힌트, 힌트.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 달라. 달라. 그냥 기본으로. 아, 오케이. 재료 같은 거 같으니까. 아니. 재료도 큰 재료 있고 작은 재료 있잖아. 너 중간 재료 있잖아. 알아서, 눈치껏. 오케이, 알겠다. 알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봐봐. 되게 기본적으로 가져왔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왔어. 아니, 뭐길래. 똑같은 거 가져오지 마. 그럼 얘 어떻게 알아? 근데 네가 두 번째라서 네가 잘 가져와요. 아, 너 잘 갖고 말 수 있어. 그냥 기본적이라는 거잖아. 그냥 봐봐. 이거 완전 그냥. 없어. 넌. 그냥. 어, 이거 맞나? 싶으면 가져오지 마. 저는 저희 팀원들을 믿습니다. 부가 재료들만 챙겨가겠습니다. 메인은 저희 팀원이 가져가실 겁니다. 황 씨.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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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네 믿어. 뭘 다 믿는데. 나 진짜 계획대로 했어. 진짜 우리가 짬대로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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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비다. 기억해보자. 기본적인 거 가져왔어. It's sauce, 브로. 오케이. 그럼 소스 챙겼고, 김인치 챙겼고. 됐다. 설진이 형 믿어 보겠습니다. 끝났다. 됐어? 내가 기본이면 네가 뭐야? 그래, 그래. 우리가 기골이나 이런 느낌이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너희들 몰라. 이게 들어가니까. 이거 맞나? 이거 그냥 이것만 들고 가도 돼요? 왜? 네가 생각난 거랑 달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갖고 왔다. 근데 하나를 잘못 갖고 온 것 같긴 해. 아니, 그걸 왜 잘못 갖고 와? 아니. 이거 보시다. 모두 박스. 내가 잘해야 돼? 소스만 갖고 와, 소스만. 내가 잘해야 돼? 뭐였지? 음식이? 자장면. 미션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영웅이 될 거예요. 저게 비빔면이야? 라면이잖아. 라면 아니야? 나 라면으로 생각했는데. 망했다. 망했네. 물이 뭔지 알아, 바로 알았어. 물이 잘했다. 오케이. 가자. 누가 더 잘 가져왔나. 하나, 둘, 셋. 쨔! 이건 왜 들고 온 거냐? 아니, 저기 오이 있길래 가져왔지. 오이가 어딨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고명으로. 오이. 오이가 없네? 이 파잖아. 시원한 비빔면인 줄 알고 오이 가져왔는데. 야, 이거 파하네. 다 잘 봐줬어요. 너 걸로만 음식 만들어도 되겠어. 자, 때리자. 때리자. 아니, 잠깐만. 때리자. 얼마나 잘 갖고 왔나 보자. 뭘 때려. 얼마나 잘 갖고 왔나 봐. 하나, 둘, 셋. 둘, 셋. 야,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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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내가 모르겠다. 아니, 쟤 식동물이냐고. 아니, 네가 메인 가져오기로 했다. 저거 왔어. 저거 왔어. 아니, 순두부 왜 들고 왔지? 아니, 야. 순두부라면도 아닌데 이건 왜 가져온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찬양이 말했죠? 기본의 기본의 기본이라고. 일단 소스 똑같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김치랑 단무지. 네. 너에서 봐야 돼. 아니, 근데 나도 내 거 다 넣으면 맛있어. 잘 가져왔다. 잘 가져왔나면 보자. 이들이 이상하게 갖고. 깜짝. 하나, 둘, 셋.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똑같이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 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 짜장면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매콤했으면 좋겠고. 자기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결국에는. 짜장면에 라면숲을 들고 와서 MSG를 좀 더 첨가해서 맛있게 만들까요? 팥만두 같은 걸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었어. 맛있으면 된 거지. 맛있으면 된 거지. 네. 저희는 그림 안에 만두가 있길래 만두 갖고 왔고요. 계란 갖고 왔고요. 생각나는 게 버섯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섯을 못 먹어요. 아니, 네가 뭐 먹는 걸 넣기가 싫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맛있는 거 갖고 왔어요. 누가 봐도 버섯이 제일 잘 보이는데. 오이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오이가. 이거 파지, 이 자식아. 얘는 그렇다. 진짜 너무 먼데. 아니, 이거 진짜. 단백질 식단이야, 이거. 이게 뭐야. 치즈야, 설마? 치즈예요? 치즈를 들을 수 있지. 아, 납작만두. 어, 이거 안 돼? 납작만두가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났어. 오, 어머. 손가락이 많이 휩니다. 엄지로 하트로 가능해요. 원. 오. 오. 올라와야지. 우리 팀은. 귤치즈. 치즈. 마시멜로. 앤. 소세지. 재료에서 오이가 두 개나 있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떡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먹기. 자, 지금 요리할 손으로 먼저 이렇게 집어먹는다. 자, 감점 요소도 저거. 여러분. 자, 그럼 대충. 조심. 암칼 들고 있어. 백업. 화이팅. 좋아, 좋아. 같이 넣으십시오. 만두가 생각보다 많네. 잘 잘랐다, 생각보다. 라면을 먼저 끓이고 접시에 옮긴 다음에 다시 떡을 삶아서 올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여기서 뒤집어야 돼. 소세지 좀 자를게. 이거. 고추처럼. 귀엽네. 여기서 고명만 올리면 돼. 팽이버섯인 척 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내 손으로 할게. 와, 냄새 너무 좋다. 자, 완성. 모여서 기다려. 모여서 기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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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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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 평소에 요리 많이 한다면서 실력이 하나도 없구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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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나 또... 아, 또... 닳을 곳감도 없네. 아, 진짜. 다시 자라야겠다. 닳을 데 많으니까 좀 양보해줘. 감사합니다. 이게 나 마시멜로 하나 더 먹은 두균이 때문이야. 다 먹셨어요. 하나, 하나 남겨야지. 나 이제 다 먹지 말아버스 형한테. 그래? 아 맛있었습니다. 10개. 아니 9개구나. 다음엔 어디다 달아야 될지 모르겠네. 뭐예요? 4교시. 드디어 체육 시간이다. 잘 봐. 우리 역전 당해 이러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1번 선수 남성모. 꼭 10개를 따서 바지까지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약간 인자치게? 아 진짜 풀어넘지 못하게. 진짜 왜 그래? 간다. 탈락. 탈락. 야 이게 뭐야. 여기 빨리 체크해. 여기. 오케이. 가고. 우리 박둥이 가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가져가고 1등 하겠습니다. 넌 그냥 꼴등 먹어. 해봐 그냥. 아니요. 오. 아니요.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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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봐 더 앞이었어. 한 요쯤? 가방. 다음 5개. 감 잡았다. 윤예천입니다. 감 잡았다. 어우 벗어서 옷까지. 옷까지 벗어넘지고. 어떻게 하지? 오오오! 그럼 오히려 더 안 될 거? 바늘 바늘. 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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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근데 이건 반칙 아니냐? 무슨 반칙이야? 아무튼 반대 안 했음! 내가 반대했잖아. 네가? 뭔데? 나 송빈! 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가는 거? 넌 기대도 안 해, 나는. 네가 앞으로 가도 난 못 이길까? 앞으로도 못 이길까? 바로 여기 밟는 모습이 있는데 뭐가 여기야? 야, 여기 맞다잖아. 여기, 여기, 여기. 발자국이 있어, 미안한데. 아깝다. 남아있어. 이거 폼은 어떻게 해? 오늘도 스트레스 과천 신고? 야, 이게 이상한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폼,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폼, 어떻게 해? 아이, 뭐야, 이거. 빨리 좀 해. 아, 여기, 여기. 기록 채우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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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이거는 너무했다. 야! 야, 이게 안 되지. 아, 오케이. 끝. 일단 뭐 성일이는 엉덩이로만 제끼고요. 도균이 제끼고 성우랑 예찬이 사이 정도 가지 않을까. 내 말은 대충 해도 저 정도 간다. 아,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폼 좋아, 폼 좋아. 폼 좋아, 폼 좋아. 폼 좋아. 폼 좋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이제 진자예요. 나, 나 방법 아무렇게나 한다. 너희 다 끝났어. 갑니다. 너 먼저, 너 먼저, 너 먼저. 앞으로, 앞으로. 아, 야. 진짜 아깝지. 오. 깻잎 한 다섯 장 되는 것 같은데. 깻잎 한 다섯 장 되는 것 같은데. 도균아, 가고 한 번 하고 해야지. 뭐야, 이게. 파이팅. 뭐야. 대박 알만 하지 말고. 콩만 요란한데. 야, 너 어디까지 가라고 해? 여기, 여기. 아. 아, 잠시만. 아, 어떻게 해야지. 와, 느긋한 거 봐, 아주. 여기서 넘어지면 끝이야. 뒤 밟으면 끝이야. 에잇. 오우. 뒤꿈치 돼. 난 누구라고? 윤재찬이라고. 성빈이 앞으로도 이렇게 못 뛸 걸? 윤재찬 따라 해봐야겠다. 내가 보고 있어. 잘 봐. 잘 봐. 잘 봐.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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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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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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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압도적이다, 와. 멋있다, 멋있다. 따라가라고 해 주지 마. 지금 성모 형이랑 예찬이 형의 방법 되게 섞었어, 지금. 바로 저거 넘는다. 뭐야, 이게? 됐어! 좋았어! 됐어! 어떻게. 발이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 야, 그거 너무 앞이잖아. 근데 내가 졌을 때 네가 내 앞이야 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플레이백 해야 될 것 같은데? VAR, VAR. 이게 뭐야? 야, 니네 솔직히 이런 것도 였어, 나. 공정하게 이번에 그냥 앞으로. 아, 오케이. 그래서 두 명 이긴 사람이 여기에 가시기로. 그래, 누구 먼저 할래? 앞으로도 내가 제일 잘 뛰는데. 도민이가 이거 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자, 재배결. 야, 다 부산아, 그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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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도민아, 네가 최고다. 다시, 다시. 이번에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룰 하나 추가하는 게 어때? 앞으로 집지 않기. 파홀되면 얄짤없이 탈락. 탈락해. 예찬이 쉽지 않겠는데, 이거? 뭘 쉽지 않아, 이게. 자, 예찬아 가자. 난 성혜리가 1등 하는 골 못 보겠다. 야, 왜? 왜? 우리 삼성이야. 상가들은 나눠줘. 자, 집중, 집중. 그가 준비했습니다. 스크류 유 가이즈. I'm going to do the one. I'm going to do the one.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너 영어도 아니잖아. 마인드 좀 줘. 김동균! 김동균! 네가 더 많이 뛰긴 하는데. 머리가 여기였어. 아니, 김동균! 김동균!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라고? 내 이름은 윤여찬이라고. 자, 우리 사교시 1등. 성일입니다. 예! 소감, 소감 한 마디. 동균아. 고맙다. 좋았어. 어떻게 형한테 기를 했어. 뭘 했는데, 내가. 동균이가 뭘 했을 때. 동균이도 한 번 뛴 것밖에 없잖아. 아, 몸이 무겁다. 1위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선물. 고맙다. 고맙다. 상장. 예능감 최상. 성명 조성일. 우리 멤버는 예능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우수하며, 끼가 넘치는 매력으로 예능 신이 크게 감탄할 때. 고원 상장 하늘 수요하. 2023년 1086일. 예능 신나기. 정말. 어떤 대회 나가서 트로피 받은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선물이 있어요. 뭐야? 뭐야? 이떡지캠. 실제로 이제 뛸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진짜 대박이다. 뽀뽀 한번 해, 여기. 아니, 아니 여기. 내가 머리 했네. 아니, 자기 얼굴이 뽀뽀를. 아니, 여기. 자기애가 엄청 많이 두려워. 트로피에다가, 인마.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저희에게 꼭 입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1위2메이저 파이팅. 어릴 적 나는 활발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치마를 입혔지 나는 아이언맨, 곱기, 그리고 기차를 좋아해서 꿈은 철도 기관사였어. 어릴 적 나의 별명은 돌준. 박석준의 석이 스톤이라서 그렇게 불렸어. 드디어 나는 6인조, 에리투메이저로 데뷔하게 됐다. 나의 포지션은 에리투메이저의 비주얼과 농굴레 아재 기그를 맡고 있지. 한국은 비가 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날씨도 스파게티. 미래의 에이투메이저는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다. 나는 신서유기 시즌10과 대탈출 시즌8에 출연하게 됐다. 이렇게 바빠도 정말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석준이 일기 끝! 안녕, 난 김도균이야. 반가워. 에리투메이저의 유일하고 영원한 막내를 맡고 있지. 내 포지션은 팀의 목소리 메인보컬이야. 나의 매력 포인트는 눈웃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UFC를 보는 거야. 내가 좀 말랑해 보이지만 나는 유도대회에서 웃은 경험도 있어. 나의 럭키 컬러는 초록색이야. 평화를 상징하니까, 피스! 나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쩔리! 다들 날 너무 귀엽게만 보는 것 같은데 기대해도 돼. 나의 반전 매력. 안녕! 내 이름은 황성빈이야. 에리투메이저에서 래퍼를 맡고 있어. 지금은 데뷔 준비로 조금 바쁘지만 그래도 틈틈이 곡 작업하고 있어. 언젠가는 팬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어. 내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웃는 모습이 이뻐. 치즈. 이게 내 매력 포인트.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에리트 메이저로 이쁘게 봐줘. 안녕! 날치해 2. 1. 1. 3. 2. 3. 2. 5. 5. 6. 상대할 가치 없어 넌 그냥 Knock Down 정리할게 등장 게임 셋 가능하단 말아 의심 너희 넌 못해 얼굴 작아도 내 머리 너무 커서 이해하지 마 먹기 나름이야 Squat Yes I did it 들어폰이 I just said me up 걸 두마댄 내 적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전할래 겨누 클릭 대화 앞에서 빗대 말 걸지마 비켜봐 내 눈엔 너네가 전부 다 비슷해 We were up there on the stage 모두 위에 난 비쩜 버려 스포트 라인 우리 위해 다들 뻥쳐 정신 못 차려서 위태 다른 건 전부 진부한 얘기를 우리는 we are we are we at it too yeah we are we are we at it too we are we are we at it too yeah we are we are we are 택 택 택 일상이 돼버려 매일같이 내 맘은 탭으로 탭 탭 탭 우리는 더블로 올라가자 위로 앞으로만 고고 We the best 커져버렸대가리 첫 시작부터 달랐어 이젠 모두가 알지 내게 지르는 환호성 여태 것과는 달리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귀엽게 이름 파티 비 커 우린 바빠 매일 그래 매일이 볼때 지금이야 볼때 틀어서 비 커 볼륨 올려 백으로 맞추고 춤 좀 못 따라온 비켜 기다리는 거랑 못해 맞아 알아 나 금 종이 하루에 몇 번씩도 전화와 네 머릿속에 걸리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오늘도 너무 아름다워 숨기지 말고 나와서 뱉어 그게 강나다워 3,4,5,6,7,8 여기 잡는 것부터 갈게 4,5,6,7,8 발소리 좀 더 찍으면서 여기서 그냥 맛없게 이렇게 가지 말고 맛있게? 응 맛있게 노래를 해보자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자 우선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둠뱃 사운드를 기반으로 저희들의 의지 열정이 담겨있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가사도 직접 쓰고 참여한 만큼 아주 뜻깊은 곡이지 않나 엔딩 요정 한 명씩 하고 가자 바로 이렇게 도균이만 빼고 다 스무 살이니까 학교 같이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라는 느낌이 너무 엄청 와닿았고요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니까 팀워크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저희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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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 하나 둘 셋 반 중장 반 지저를 데뷔하고 있네 약간 그러게 될게요 파이팅 일단 그냥 너는 저희 포인트 한 번 또 석준이가 제일 메인에 있는 아무래도 후렴곡은 파이팅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세요 왜 이렇게 fun warranty?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안님 생일 축하합니다 에리트 웨이더 잘되게 해주세요! 형들, 우리 지금까지 힘든 정도 있었지만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이랬었잖아요 준비한 동안 슬펐던 일도 많았고 행복했던 날들도 많았는데 열심히 하고 열정 있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계속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열정! 정답 대구들 앞에서 저거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말이 생각나요 벅찬다 묵꽃하는 느낌 이번에 저희를 새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는 매번 열심히 저희만의 무대를 꾸려나갈 것이고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할 때 저희한테 오셔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더 팬분들 만나보고 싶고요 팬미팅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뭐 그런 어떤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드디어 보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더 열심히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데뷔했어요 I mean we're out now We're 82 major, we're out now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 있고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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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의 크루 Untouchable If I wanted to 너의 머리 위에 Satellite 이 바닥에 새로 그려 Crank 긴 시간을 봐주로 위의 손만 마도 없이 달릴 줄 알아서 난 느낌이 와가 속도를 어울려 중력을 넘어 한계를 break it up 재팩 베고 올려 my speed up You know I'm first clas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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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 my clas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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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m first class 알고 있었어 모습 Deja vu 난 구름에서마자 세상을 아직도 난 위를 향해 sky high You know I'm first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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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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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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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I'm a rockstar 등장하자마자 올라온 너의 top star 미우석만 크게 범퍼 이미 난 다른 높이에 있으니까 버려줘 떠오르는 별 같은 나의 sky No pursue on a skydive 두려움만 여길 수 없어 나는 We got the rhythm baby I'm fly 긴 시간을 봐주로 위의 손만 뜻도 없이 달릴 줄 알아서 난 느낌이 와가 속도를 어울려 중력을 넘어 한계를 break it up 재팩 내고 올려 my speed up You know I'm first class You know I'm first clas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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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ttention my clas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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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m first class 알고 있어 모습 Deja vu 난 구름에서마자 세상을 아직도 난 위를 향해 sky high You know I'm first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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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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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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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t going to class Hey You know Show me My body I'm putting down Your mind You look at your hands Horr evaluation Talk to someone Forward Look to me You know I'm first You know I'm first class I'm first ést 알고 있어 썸모스 데이자보 난 구름에서마자 세상을 아직도 난 위를 향해 sky high You're my world's class Jump jump with another class Jump jump with another class Jump jump with another class Oh yeah Okay Cause cloud or rain 말 그 날에도 Stay close to you 너롭게 해줄래 All for you 1분을 쳐도 못 놓쳐 난 솔직한 내 맘 받아줄래 You're so special 매일이 다 생일같아 surprise round Cause cloud or rain 맑은 날에도 Stay close to you 너롭게 해줄래 I love you You're my world'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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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world's class